처음 들어본 진철입니까? 했었고 잘생겨서 친해지고 싶다고요? 옆에 있으면 별로잖아요 그런 생각은 일단 그런 생각은 했었고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울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보면 말도 엄청 많고 장난도 많이 치고 요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사람을 재밌게 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진철입니까? 처음 들어본 진철입니까? 했었고 잘생겨서 친해지고 싶다고요? 옆에 있습니다